그리고 유물을 다시 보시면 홍산문화의 유물 중에 옥루에가 있습니다 그건 단군세계 기록을 뒷받침한다 옥루에가 이렇게 있는데요 홍산문화의 어떤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옥루에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황기 박물관에 보면 그런 누에 유물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초대 단군세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 단군 왕건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고 누에 치기를 맡게 하셨다 치잠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에 치기를 맡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단군 왕건께서 맡기셨다는 건 뭐냐면 배달국 시대부터 바로 누에 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헌적으로 봤을 때 이 옥루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단군세계이다, 환당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